자 드디어 우리 파이널 시기 왔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와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도 파이널 시기가 됐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밟을 건 그대로 밟으시고 자 개념 정리할 때 스피드 골드마스터라든가 아니면 기타업이라든가 또 킬포인트 가게라든가 자 준비는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실무 시즌을 맞게끔 자 드디어 물만대를 위한 물량 만점하고 대학 과제입니다. 물만대를 위한 실무 3단 콤보가 완성됐습니다. 버실무 익히인지 아시죠? 네 퀄실무 그리고 극강 파이널 드디어 이제 개강인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올해 퀄실무 품질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제가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지만 검토논물로 했고요. 이 퀄실무 같은 경우 이런 얘기 어떻게 들지 모르겠는데 제 몰고사 아니니까 막 좋은 소리 할게요. 지구상에서 수능은 우리 대한민국만 보고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실무 중에 가장 수능날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그 문항제 스타일 분위기가 가장 흡사하다고 선생님 단언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위축됐어요. 제가 그래도 김성재 실무에 대해서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극강 파이널도 품질은 다시 더욱 더 업 시켜서 여러분 버실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OT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버실무의 그 명성과 여러분들의 효과는 탁월하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버실무의 분위기는 그대로 가면서 극강에서 업을 시키는 부분은 바로 구평과 수환을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빡빡합니다. 여러분들이 빡빡한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대신 억지 문제 이건 샘이 싫어해요. 평가원과 동떨어진 그런 방향성의 것들 저 제가 먼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도움되지 않는 것은 절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빡빡한 이유는요. 여러분 구평에 제가 잔실수가 바로 이제 수능을 떠밀려가게 한다라는 그런 캐스트 올려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방심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사실 평소에서부터 비롯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또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알아 좀 쉬워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소의 버릇이 실전장에서 지금까지 실물을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면서도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 넘어가면서 그런 성향이 자기 몸에 배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알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래서 빡빡한 그 첫 번째 이유는 방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방심 떨지 않도록 그래서 어이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이게 사실 공부뿐이 아니라 세상일이 그렇습니다. 뭐 가까운 우리 학교 내신만 하더라도 A과목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휴 자신 있던 C과목에서 문제가 발생. 수능도 그렇죠. 과목으로 따지면. 이 하나의 시험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없는 곳에서 정말 인정하기 싫은 부분에서 거기서 까딱까딱 이런 실수 이런 잔실수는 평소의 버릇에서 나오는데 그걸 고치는 잔실수 퀘스트 드렸지만 이 극강 파이널 실무 버실모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절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1번 3번 7번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갔다가는 큰 코닫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방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오래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중하게 한 번에 짧고 굵게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드리도록 준비가 됐고요. 자 이 실물을 이제 활용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바로 뒤에 또 강의를 더 마련해 드릴 텐데요. 이때 총 5회차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옥 서바이벌을 버실모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래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구성을 할까 하다가 또 우리가 지금 시기도 시기인지라 벌실모에서 지옥 서바이벌을 무려 100여개나 우리가 준비해 봤기 때문에 자 극강 파이널은 총 5회차의 문항지와 함께 자 퀄은 업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담긴 손글씨 해설지 선생님은 텍스트 해설지를 별로 그냥 안 좋아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게 손글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항 자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히 특히 수안 해체집을 함께 동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가 절대 팔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이벤트라든가 수특 해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안 해체집을 구성을 해서 이 극강 파이널 안에 동봉을 시키겠습니다. 자 문항은 100%고요. 단 범위는 우리 대단원 일단 상당히 양이 많죠. 거의 뭐 50% 뭐 문항 수는 뭐 9문항 이렇게 진행되지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이 범위 자체가 상당히 많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운동역학, 역학에너지, 연력학 특산까지 자 100%의 문제, 재구성, 재배열. 선생님이 이 순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문항을 타고 가면서 그 설정에 대한 것을 개념과 분리하지 않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재배열한 문항지와 함께 문제편이 있고요. 역시 송글씨 편이 함께 여러분들 제시될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요. 우리가 보통 그 수안 교재라든가 수특 교재 보시면 이미 예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뒤에 실무편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 테스트로 보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실무에 더 가까운 설정 연결이 준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편까지 문제를 뒤지고 뒤져서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평가원의 수능이라는 것은 어떤 이 수특이나 수안을 변형한다기보다 연계한답니다. 거기 있는 설정들, 여기 있는 설정들, 여기 있는 설정들. 이러한 설정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예만 들여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그 역학에너지 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재구성 재배열을 쭉 했다고 했었죠. 그 페이지의 역할 제일 첫 번째, 제일 1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항과 그리고 역학에너지의 그게 12페이지인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역학에너지 편은. 거기에 12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페이지와 마지막 전 페이지 그것과 1번이 결합된 것이 9평의 20번 문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문제집 풀듯이 풀어버리니까 이런 문제 있어.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 찾으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요. 대신 해설 강의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대폭 줄이는 방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이 안에 대폭 반영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이 문항들은 우리 연구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검토는요. 우리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생들 정말 몇 년 동안 호흡을 같이 해서 이 수능에 대해서 선생님보다 더 기라성 같은 그러한 쪽집게로 쪽집게란 말은 그렇다. 핀셋 검토를 해서 정확한 검토가 되어서 절대 오류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 있답니다. 물론 이제 이 실용, 실모에 대한 활용의 매뉴얼 어떻게 이제 이 실모를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OT 강좌 이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깔끔하고 짧게 OT도 마치듯이 극강 파이널 자, 여러분들 물만대 하시 바라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랍니다. 파이팅! 스페어